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까 형형한다고 했는데 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강하신 분이었고 본인의 매력을 좀 아시는 분 같습니다. 점점 더 많은 활동으로 저희들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끝곡은요. 오늘 이 노래가 이렇게 웃겨요. 조용필의 바운스. 희내가 돌았으면. 이거 거의 다 성대문서 많이 못장 다 하지 않아요? 예전에는 사실 킬리만주로의 표범 그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바운스나 헬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연출의 손뽀잉. 구성의 락용 생각나. 그리고 청소년 선 손담비. 기술의 신혜한수 선생님. 보인 라디오의 신언니. 함께해 주신 분들. 일락 조문근 이곡주. 그리고 성우 서유리 씨였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디스크자키 신동이었습니다. 신동의 심심타파. 내일도 빡 채우세요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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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